제가 예전에 태국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노맨슬랜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누구의 땅도 아닌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곳은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에 있으면서 태국도 미얀마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관리하지 않는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무법지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국경지대라고 하지만 국경이 관리되고 있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저 조금 낮은 저지대에 움푹 패인 땅으로 미얀마와 태국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미얀마로 넘어갈 수 있었고 또 미얀마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태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지대였고 미얀마나 태국의 공권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빈번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마피아들이나 이런 어린이들을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곳이 바로 이 노맨슬랜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태국 쪽이었는데요 미얀마보다 태국이 더 경제력이 좋고 잘 살기 때문에 태국 쪽에 있었음에도 미얀마에서 건너와서 태국 쪽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미얀마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우리 단기성교팀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지역과 지역 사이에는 그 두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사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국경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서로 섞여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신 장면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었을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이었을까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이었을까 혹은 사마리아에서 온 사마리아인들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정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는지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호칭이 헬라로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누가 모금에서만 쓰여진 단어이고 예외 없이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누가 모금을 읽으면서 이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부른다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누가 모금의 이 독자들은, 이 원 독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모금 이 본문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들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시면서 만난 이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감히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는 말은 나병이라고 하는 말은 꼭 오늘날로 치면 한센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의미하는데 어떤 종류든 이 나병이 걸리면 피부에서 환부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마치 시체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환부에서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죽음을 연상했고 죽음을 떠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하늘의 형벌을 받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설령 왕이었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100% 무조건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게 왕이라 하더라도 나병 환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격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가 몸소 느끼게 되었는데 이들은 나병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말을 할 때도 윗입술을 가리며 말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술을 가리면서 말을 하는 이러한 행동이 마치 죽은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같았다고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은 걸어 다니는 시체 걸어 다니는 시체의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고 손을 흔들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알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설령 죽은 이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장사되지 못하고 그들은 따로 격리되어 장사되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시체 걸어 다니는 시체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은 율법에서 제정해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공동체로 돌아가는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구약 율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별로 놀랄 것이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나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여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반전이 바로 15절부터 일어납니다 우리의 15절 그리고 16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 명의 나병 환자가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한 사람은 다른 아홉 사람과 구별되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몇 명이 받았습니까? 열 사람이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모두 열 명이 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열 명이 모두 나음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모두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걸어다니는 시체 취급받게 만들었던 그 썩은 내가 나게 하는 그 나병으로부터 너희 모두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너희 모두가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중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영생의 성도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은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꼭 이곳에 계신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붙잡고 생각해 보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았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고 비록 그것이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특별은총, 구원을 주시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나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데 정작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해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내가 생각해왔지만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여기까지 버티고 자식들을 교육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이었고 내 지혜였고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였구나 그것을 보고 깨닫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은혜를 받고 가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 깨닫고 돌아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내 갈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성도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의 궤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은혜를 받은 전과 후가 달라지는 딱 한 가지는 그저 나 혼자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그것만 달라질 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목적성 내가 살아가는 삶의 궤도는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원하는 곳으로 가던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은혜 주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삶 이제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이 후자의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이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반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누가는 마침내 우리에게 이 사람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 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단순히 나병 환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는데 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참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슷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이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갈등이 많았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그들의 예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차이, 이러한 예배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몇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누가 보면 9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지지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분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이분은 우리의 편이 아니구나 이분도 유대주의자구나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반응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아주 통상적인 반응입니다 불을 내려 저들은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받아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유대주의적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었죠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은 그리심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예루살렘의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옴으로써 이 사람에게는 바른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간의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예배하고 내 원대로 살아가던 이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른 예배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맨날 나를 예배해라, 예배해라 그러시나요? 하나님 너무 나르시스틱한 거 아닙니까? 영광만 받으려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 너무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있고요 제 딸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 그 관계 맺는 방식은 그 대상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과 제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마땅한 방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바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구 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보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돕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미야마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미야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참 제사장이신 나의 참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에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마음대로 맺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내가 내 뇌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중보자를 통하여서 비로소 바른 예배가 바른 예배하는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브리에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생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젊은 장면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 또 끝까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적용점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은혜로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종과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순종과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은혜를 주시겠지를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추가적인 은혜를 더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특징이고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영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로께로 돌아가는 그래야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